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 하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 파워 시간입니다. 오늘 이슈 파워는 86번과 전광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주 금요일 주말을 부르는 남자 전광우 대표와 함께 오늘 또 어떤 이슈들을 확인을 해볼지 오늘 준비된 이슈부터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공급망 정상화를 위해 여러 가지로 정부와 미국 내에서 정상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공급망이 불안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공급망 교란이 장기화될 때 인플레이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지 시장에 충격을 줄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면서 대응책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공급망 대란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급망 대란 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미국에서 24시간 풀 가동하겠다 뭐 지난주에 한번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이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조치들이 일단 취해지고 있는 건가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공급망 교란문제가 계속해서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심각했던 분야들에 대한 정부 조치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해운하고 항만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수입 물동량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LA항 그리고 롱비치항에 대해 가지고서는 향후 90일간 24시간 일주일 내내 가동을 하겠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를 통해서 공급망 교란문제를 해소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이제 내비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물 적체 문제가 단순히 이제 단기간에 해소되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추가적인 지금 조치를 내놓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이제 적체되어 있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일종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고요. 이제 트럭의 실외 컨테이너는 9일 동안 철도로 운송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3일 동안만 부대에 쌓아둘 수 있고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하루에 컨테이너 하나당 이제 100달러씩의 벌금액을 선사들에게 부과할 방침이다. 이런 새로운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네, 일단은 긴급조치로 이런 조치들, 수단을 강구를 했지만 사실 이것을 선사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가만히 있을까요? 반발도 엄청 심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강력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에 따른 문제 자체는 정부에서 해소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왜 이제 민간에다가 떠넘기느냐. 이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 이제 24시간 지금 가동하는 것이 선사 입장에서는 이런 조치만, 이것도 물론 좋은 조치이기는 하지만 이 조치만으로는 해소가 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이제 선사들이 보기에는 항구에 물건을 내려놓아도 이를 실어나를 트럭 운전 기사가 부족하다라는 새로운 또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트럭 운전사 부족 문제에 있어가지고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라고 싶은데 선사들에서는 이거 또한 지금 적체 문제의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지금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문제를 야기한 것이 바로 이제 정부 자신 아니냐라는 비판을 지금 좀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정부에 대한 이제 비판이나 불만 섞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이 트럭 운전수들, 트럭 드라이버들의 문제가 왜 중요한 것이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사실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빠르게 초기에는 상승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어느 순간부터는 정체기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백신에 대해서 신뢰도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낮은 것이 작동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정부에서 백신 접종률을 더 많이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조치를 지금 추가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를 하거나 아니면 매주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내놓았거든요. 그런데 이 조치가 이제 트럭 운전기사들 입장에서는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인들은 거의 이제 하루에 대부분을 트럭에서 혼자서 지내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까지도 백신에 대해서 거부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강제적으로 백신을 맞추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도 이제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트럭 운전수들 중에서 약 30% 정도는 만약 이 점이 정말로 강제화가 된다면 그냥 일을 그만두겠다. 이런 극단적인 대답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계에서는 미국이 가장 큰 소비 시즌이 연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 소비 시즌을 넘기고서 이 조치를 만약에 강제화하더라도 그때를 넘기고서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지금 백악관에 요청을 해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아마존이 오늘 이제 시장 끝나고 미국 시장 끝나고 나서 실적을 발표했는데 아마존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말 소비 시즌, 연말 쇼핑 시즌의 가장 큰 실적이다.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가이던스를 낮춰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물류 대란의 영향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연관된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하나의 그런 연결고리를 가지고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다 이제 공급망 교란 관련인 것이고 이게 이제 공급망이라는 게 글로벌에 상당히 촘촘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부 자재부터 해가지고서 가공해서 날라서 실제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수많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중에서 하나, 두 개의 고리라도 이런 식으로 뒤틀리게 되면 공급망에 교란이 발생을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운송 쪽이 가장 심한 것이고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애플이나 아니면 아마존에서도 이번 실적 발표에서 나온 것이 공급망에 대한 우려를 깊이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공급망 교란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는 뭐 해운이나 이런 쪽이 좀 해소되면 이런 부분에 우려가 낮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는 육로에서 미국 내에서 운송하는 것에서도 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 이제 향후에는 그 문제가 또 좀 더 커질 수도 있는 요소가 지금 좀 나왔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장 마치고 오늘 새벽 우리 시간으로 한 6시쯤에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좋지 않았던 이유가 애플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이런 공급난 때문에 손실이 좀 있었다. 그런 것이 실적을 좀 까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아마존도 역시 4분기 가이던스를 낮춘 게 이런 물류 대란 때문에 연말 쇼핑 시즌에 소비라든지 이런 배송이 좀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좀 많이 떨어졌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문제가 뭐 그냥 쉽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쉽게 좀 풀리지 않을 모양새처럼 보입니다. 그럼 이게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 공급망 교란 문제는 이번에 경제가 회복을 넘어서 가지고서 다시 성장 가도록 하는 데 핵심 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백신 접종 강제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개인의 신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치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벽에 부딪혀서 여기에서 진도가 빠르게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경제 쪽에는 악영향이 올 수밖에 없고 그 점은 당연히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 자체가 지금 트럭 운전수들의 이야기, 비단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월초에 나왔었던 지난달 월간 고용보고서에서도 보시면 지금 그게 쇼크가 나왔었는데 쇼크의 주된 이유가 이제 필수 업종이라고 할 수 있죠. 교육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백신의 필수 접종 혹은 아니면 매주 검사 이런 제안을 했더니 상당수의 많은 일자리를 잠시 떠났었던 교사나 교직원분들이 일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실업률이나 아니면 이제 고용 쪽에서도 영향을 주는 것이고 공급망 쪽에서도 영향을 주고 있는 그래서 복합적인 부분이다. 이 부분은 이제 미국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좀 합의를 통해 가지고서 이거는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이지 않나. 그런데 거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 더 큰 문제라고 해야 될까. 다음 주에 또 굉장히 큰 일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미국에서 이제 FMC 회의가 열립니다. 테이퍼링 분명히 시작할 거다. 이런 예상도 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많죠. 다음 주에. 네. 사실 다음 주 수요일이 본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1월 3일 날에 FMC 11월 달이 있는데 여기서 이슈가 되는 건 아무래도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슈들이 훨씬 더 지금 여기에 복합적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이제 내년 2월에 연준 의장 새롭게 뽑혀야 되는데 파월 의장이 연임을 할 수 있을까. 지난번 트럼프 정부 때의 파월 의장 선임권을 보시면 11월 FMC가 끝나자마자 다음 날에 바로 선임을 했던 설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FMC도 끝나고 나서 파월이 의장이 연임을 할지 아니면 새로운 의장이 탄생할지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여기 분명히 시장이 반응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보시면 이번 주에 캐나다 중앙은행이 이제 Q1이 생각보다 빨리 종료했었죠. 그다음에는 이제 호주 쪽에서도 지금 최근에 금리가 상승. 그리고 뉴질랜드에서도 금리 인상이 있었고 그리고 영국 쪽도 보시면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금 영미권 국가들에서의 금리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마지막으로 가장 규모가 큰 미국에서도 조금 이런 식으로 매파적인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대로 F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연임되지 않는 시나리오가 나온다거나 또 테이퍼링도 겹쳐서 이야기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금리 인상에 대한 더 시그널이 빨라진다거나 이러면은 좀 다음 주에 흔들릴 가능성이 크겠네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그런 모든 요인들이 시장에는 부담이 좀 될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를 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연준에서 잘 풀어나갈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지금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더 많은 그런 11월 FMC라는 거를 생각해 두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시장도 영향을 받겠지만 FMC 회의에서 거기에서 또 매파적인 성향이 나오게 되면 우리 시장도 자연스럽게 또 파장이 미칠 수밖에 없으니까요. 올라가는 건 안 따라가는데 내려가는 건 또 많이 따라가더라고요. 네, 이런 시장인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FMC 회의도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는 조언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86번가 정광호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